가장 최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은 갑작스럽고 당혹스럽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정상적인 호흡을 되찾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본인이 이런 사과문까지 올렸고 선대위 개편하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정권을 주고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조금 전에 좀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 후보도 재패스를 찾을 것이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직 오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전에 2030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SNS 메시지를 올리는 것까지는 어제 저녁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이 사퇴하고 윤 후보가 SNS를 통해서 2030에 대한 어떤 마음을 돌리기 위한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이 사퇴하는 것까지는 어제 저녁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오늘 오전에 중앙선대위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개편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윤석열 후보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후보가 지금 교감 없이 본인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일정을 취소하고 당에 들어가서 총괄선대위원장까지 일괄사퇴하는 총사퇴를 결정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에 긴박하게 진행된 것이 수습되는 과정에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거치도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있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 거치를 판단했는지 여부가 오늘 가장 큰 국민의힘에서는 관심사고 뉴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의총에서 의총에서 나온 얘기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윤 후보를 빼놓고서는 나머지 분들, 쉽게 얘기하면 삼김이라는 분들이 대개 주역을 했고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자기 목소리를 계속 내왔는데 거기서 의원들의 일반적인 목소리들은 다 소외가 됐었는데 이번 진행 과정을 보면 윤 후보와 그다음에 의총에서 의원들이 서로 의기투합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도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자꾸만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결정이 내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는 전국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김기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스스로 다 내려놓고 우리도 내려놓을 테니까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후보에게 권할을 위임하자. 다른 사람들 더 이상 여기서 껴서 그렇게 갑나라, 대추나라 하지 말라라는 식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후보와 그다음에 당에 있는 의원들이 서로 이심전심이 된 게 아닐까. 그런 면에서는 그게 결국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글쎄요. 그렇다면 성패는 앞으로 대선 두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성패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직접 쥐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제도 같이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도.